자 기타 듬뿍 퀘스트 일단 무덤 지역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여긴 이게 안되어 있네? 투시를 써야겠는데? 투시 마법 스크롤이 있을텐데 오케이 어? 퀘스트 자 어 퀘스트가 뭐가 있더라? 메시지?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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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지스타브이 하이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 이름은 뭐였지? 지브스 부탁해요 아 그래요 지브스 왜 지브스는 그대 지브스보다 훨씬 좋으나 아니었어요 안손이도 그렇죠 지브스가 뭔 뜻이야? 지브스 소식이 경기할 수 있는지 모르시? 지브스 소식이 경기할 수 있는지 알預備 지브스 소식이와 지브스 소식이 경기할 수 있는지 알지 지브스 소식이며, 나를 시원하는지 알 수 있어 극우스 소식이 integrity 따뜻한 스트랩의 장소들이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내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우려로 살기지 않니? 함정이.. 없네? 뭐야 이거 아 내가 꼭 독을 꾸는게 된거같아 아 근데 왜 비가 오냐 빨라와봐 여기도 어.. 아..이 겁나 저.. 아 이 누린보 저건 아래 이씨 야 내가 볼래 민스크 가봐 어 이거 뭐야? 스태프 호흡 시어링 질병 독 히트포인트까지 어.. 회복시켜주는 건가보네 오오라 야 너 윤관으로 변해봐 아 뭐 얜 또 뭐야 뭐 마법국이 아 네 네 내 탑 스읍 추워링이라 이.. 나도? 아 나도 마법국이 다 여기 있네 네 나의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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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을 여기저기 다 털어보자 오우 잠깐만 스크레스톤 오리어다 야 아 이거 어떡하지 어 어 야 들어와노 민스크 나는 못쓰거야 야 민스크 잘싸운다 야 민스크 너 공속 공속이 야 오우 주로 공이 나의 원단 공이 京사 승공 공이 깨나가네 공이 승공 공이 큰일 공이가 공이 깨나가네 야 블랙 블랙 조 이 조 이 도 가 으흠 으흠 윽 흠흠 자까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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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배 야 이것저것 많긴 많구나 쓰읍 쓰읍 필요없는거 문처수만 필요없지 어 어 잠만 하나 더 아유 아유 이거 배웠다가 다시 없으면 어떡해 에 몇 레벨이냐 3레벨 3레벨에 필요없는건 몬서소 몬서소한 저건 쓸데기가 없어 아무데 아무도 쓸데가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 예 예 트레일러지 I'LL DO IT 야 맨스카한테 진짜 헷갈린데 헷갈려 야 근데 이거 저 좋은 오후파워 건틀렛을 쓸 애가 없다니 쟨 일단 얘가 갖고 있잖아 야 뭔데? 여기 혹시 미공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 아 그러네 어 여긴 또 다른 데네 일단 미부터 다 돌아본 다음에 가죠 도굴꽃내로 도굴꽃내로 와 진짜 혼자 있네요 이건 없네 야 이거 이거 안내렸어? 배틀렉스 이 짜리 팔면 좋겠네요 야 돈이 8000골드에서 그 스크롤 사러 여기저기 왔다가리면서 왔다갔다거리면서 쓴 8000골드에서 굉장히 늘었네 지금까지 어 찾은거 아 비코니아가 여긴데 어 뭐라고? 가까이 열린 무덤있다 그곳에서 소리가 들리자마자 냉기가 등골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머리를 흔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잘 들린다 그것이 무엇일까 상상하지 않았다 무덤에서 다 기어들어가는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도와달라고? 나 꼴 땅에 와 너 역시 나의 안식을 방해한 죄로 죽으리라 죽으리라? 싸우자고? tons 뎌 코콩 너 권적공격이지 나 깬적공격이지 나 빙덕 어 네 어 야왜 없앨수 있는것들인데 공포제거가 없어 아아 이럴줄 알았으면 공포제거 하나쯤은 아 여기다가 한칸에 한칸에 고스란히 녹아둘걸 아이 어떡하지 어우 죽이긴 했는데 아아 말도 안되는 저 기본적인 이건 뭐야 남이라 택수능력 하루에 3번 방강 15미터의 사일런스 발생 혹시 잠깐만 이거는 레벨 체크하나 내가 쓰는게 만약에 아니면 마이너스 5 페널터리를 갖고 레벨당 2라운드 아 레벨 체크를 하네 지속시간으로 됐어 그럼 버려 버려버려버려 팔아팔아 일단 함정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없나 야 뭐야 에게에 고굴든 에게에에 완전 거지 무덤이네 넌 뭔 낙골덩이 왕이야 저 누가 아까 있다고 봤는데 오 오 감사합니다 로드 감사합니다 쿨럭쿨럭 저기 파묻힌체를 오래 못 버텼을 겁니다 당신 누구요 어쩌다가 여기 파묻히게 되었어 난 난 나를 가협체한 사람들에 의해 파묻히게 되었어요 우리집에서 돈을 들으려고 나를 잡았다고요 가족들이 돈을 돈을 내자 나를 지대시켰습니다 그래 이곳으로 옮겨져 저 무덤 속에서 시체 옆에 던져진 채로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를 산채를 파묻었군요 뭔가 요렇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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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25에서요 아 발도 1에서 으음 음 으음 벅러기보다 뭐 아이템을 이용하면 되죠 일단 기본 매력이 18이면 가능하죠 기본 매력이 18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밝은 빨간색 묘지기 묘지기 묘지기하고 그러면 말을 해보면 단 시나리가 잡힐 것 같네요 CX 말씀하세요 제가 묘지기인가 니가 묘지기냐 묘지기네요 묘지기네요 불만한 채로 묻혔던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이야기해 보시오 붉은 옷의 남자 에드윤아 너 아니냐 그걸 어디서 만들 수 있어 다리구역에서 볼 수 있다라 다리구역 오우 잠깐만 아 스크래터 머리의 몸이 보세즈 와아앗 보세즈 와아앗 어? 잠깐만 만치 누가 갖고 있지? 내가 갖고 있나? 아 내가 갖고 있구나 자 가자 아이고 어? 민스크가 아이고 덤비고 워리언한테 나머지는 이idi 아뇨? ok 완전 world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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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his predictive === habitsors not so by unintentionally 오 오케이 야 민승훈이 죽겠다 민승훈, 치료, 치료 난 치료할게 없네? no 낙지 bị 너도 치료할게 이거 있네 ... 피타, 모자스, 카드 아하! 피타, 모자스, 카드 피타, 모자스, 피타, 모자스 민스크.. 과민.. 과민.. 뭐.. 과.. 뭐야.. 뭐라고 해야지? 그.. 과보하는 것 같애 과보 아유 민스크 다쳤어! 아유.. 어디 다쳤어! 우리가 모두모두 힘을 얻어서 너를 치료해줄게 저는 파메클이요 파이터메이지 크레딧 동방은하님은 어.. 이거 좀 맛이 나 보네 제가 뭐.. 그.. 마법을 뭐 좋은거 쓴다거나 그러진 못해요 내가 막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서클도 못써요 요 클래스 마법도 아직 손도 대지 못했어요 지금.. 그.. 웬만한 테스트를 많이 해가는데 에어린은 완전 쫄앱때 합류를 했고 완전 쫄앱때 합류했는데 벌써 왜지.. 그죠? 음.. 그래요? 롤플라잉 좋아하면은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높지 말은 아닐텐데 뭐 여긴 뭐야 저 밑으로 가보자 오우 잠잠잠잠잠잠잠 어.. 레벨 드레인 쓸거같은데 야 일단 뒤로 빼가 음.. 레벨 드레인을 쓸거같아요 그렇다는거 자.. 음에서.. 음의 에너지로부터 보고 레벨 드레인을 피하게 해준다고 했죠 자 하구요 리스크도 고! 콜! 자아.. 나머지 꼭 예에 으아 쌀쌀쌀쌀쌀쌀 쌀쌰 하학 흥흥흥흥흥 잠자식은 심심하면 트름을 해요 심심하면 트름을 해요 굉장히 지저분한 녀석이죠 막 지금 6레벨 마법 이만큼 있고 지금 7레벨 마법도 막 굉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 아무것도 무서워 5클래스야 5클래스 마법은 발더스1에서 썼던 마법들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 빨리 6클래스 마법을 써야되는데 에드윈은 벌써 6클래스 마법을 쓰겠다 이쪽에도 지금 가는게 되는데 멀티클래스가 레벨업이 겁나게 느리겠네요 나 다 합치면 지금 한 200,300만 될걸? 한 200만 될 것 같은데 여긴 또 어디야? 3군데서 갔다갔다 거리면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무덤 한번 위에는 지금 거의 다 다이아나여는 2를 안해보셨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을께요 스포가 되기 때문에 다이아나여는 2를 안해보셨으면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을께요 스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2를 하실생각이 없다면 내가 말해드릴게요 2를 하실생각이 없다면 내가 말해드릴게요 아이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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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나랑 누나 언제 오셨었지? 나랑 누나 언제 오셨지? 내가 인사를 안해드린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멍청이 만들기로 이걸 까트 채워놨었었잖아 아 이 바보같은 아 그래요? 아 이건 됐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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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얘가 혼랄에 겁나게 많네 클라우드킬도 마땅히 공격할 마법이 없어 쯧 마법내성 저하나 하나씩 넣어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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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나 그림자분 하나이란 응? 응? 내가 최소한을 할게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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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어머니 어서오세요 어허 데뷔 오라고 고 썬들 고 썬들 가 에이치의 팔에 앉고 나는 앉고 앰 이거 쓰구요 솔플은 어... 유화독준 천상천하 유화독준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뭐 이런 분위기죠 나의 최선을 할게 어 담배요 야야 너 또 어디가 아 나 진짜 야 얘부터 죽여 아 넌 또 어디가 너 왜왜왜왜 응 응 응 응 너 너 이거야 정말 떨어지죠 위자들링은 내가 있겠죠 에드윈이 에드윈이 최대 그 성 효과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위자들링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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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 마법을 두배로 뻥튀겨주면 어큐티 에이 에이 뭐 별거 없네요 여기 다했네 대략 매직비사를 지금 몇개 메모라이즈인지 모르겠는데 겁나게 많이 썼는데도 지금 15개 정도 메모라이즈가 돼있는거 같아요 몇세네 음 음 정말 좋지 뭐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It shall be I warn you I cannot abide this charity It is not to my tastes at all 자 음 어 어 여기 또 나왔네 어 I will do my best Yes It shall be I trust you are here in good 저는 라산더 교단 새벽의 군주 아렌티스라고 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리사는 그녀의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이유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오 오 안됐군 오 안됐군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냥 고원에서 그녀를 방치하는 건 왜 말이에요 그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슬픔에 젖어있답니다 그녀에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쯧쯧쯧 흠 소설어가 어 좋긴 하죠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저 소나를 어 이렇게 맡아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여기있는 이유가 뭐죠? 내 아들이 저기 있는 작은 무덤 속에 누워있소이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줬다는 맹세를 같이 지키지 못하였소. 그리고 그 아이는 나를 떠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나를 지켜줬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를 지켜줬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를 지켜줬다. bolg 야야야 너 그저 거가 길이 엇갈렸잖아 아니 길이 엇갈렸어 길이 엇갈렸어 야 어디갔어? 일로 갈라 아 이게 우리 이댕이 지를 막고 있어가지고 얘가 못가나? 온 마이 with all it shall be elm sees all know that and be judged 오 당신은 슬픈것이 틀림이 없군요 핏님은 서우세요? 자 명성 명 아니 여기는 뭐 착한일 해도 명성을 안줘 아니 나 착한 일을 했잖아 아니 나 정의를 실현했잖아 그 그 그 뭐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잖아 근데 왜 명성을 안주냐고 명성을 야 너무하다 너무해 이게 세상이 각박해요 원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원에서는 조금만 착한 일이라도 명성을 아주 그냥 팍팍 속는데로 투에서는 이게 영웅들을 살아가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만만치 않아도 뭐 가야죠 자 다리구역에 어 어 아까 붉은 그 생매장하는 놈이 있다고 했죠 어 이거 이오세의 주인공 빨간체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라일락쿠르가 말하는거에요 그 에고소드가 있죠 마르라는 검이 있어요 얘가 어 민스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이 검이냐고 자 대화학기가 있죠 검인데 게 대화학기가 있어요 검은 순간 빛났고 당신의 그 화려한 감동을 받잖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할땐가요 어 뭔가 충고할 수 있나 말하는 검이요 관여 정신상태가 의심이 가죠 부두지역에 어 좀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요 보통 테스트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다 와봐 빨리 제한된 소원을 써야되는데 아 나 진짜 제한된 소원은 7레벨에 있어 이것도 빨리 써야되는데 언제 레벨업을 하냐 레벨업을 하려면 아직도 한참 나왔어 한참 어? 잠깐만 얘 빨간 옷 입고 있는데 너 빨간 옷 입고 있다? 너 그 빨간 옷 굉장히 빨간데? 너 빨간 옷인데? 그래 매우 바쁘게 그리고 내 옷도 빨간색이군 어 테리어가 안부 정해달라고 내가 빨간 옷 입은 그 자랑이가 그래 잘 어울리는군 어 그래서 사람들 납치해서 모두 버렸나? 어... 어 우리가 못한다는 걸 꽤 확신하지 바로 지금 끝장을 내주마 이걸로 우엉 아이 이게 빨간색 타이즈냐? ㅋㅋㅋㅋㅋㅋ 온몸에 착 달라붙는 그 타이즈를 입고 있는데 빨간색 타이즈 속 빨.. 혹은 빨간 내복 빨간 내복처럼 생겼어 아이가 아하 뭐지 저장 한번 할게요 음.. 대단한건 어떻게 그가 알았는지 모르겠군 빨간 내복이 말하길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알 수 없어 난 피를 참을 수가 없어 어..뭐야? 저희들 왜 도망가? 아니..아니 뭐야 이거 어..뭐야야 너희들 거기서 봐 도망가는데? 어딜 도망가 야 야 뭐하러 어..도망갔어 아씨 그래도 도망갔어 아하 나 이거 매니저 미사일 15, 15년발밖에 안나갔지? 누가 매니저 미사일이 없었나? 내가 없나? 아니..내가 없네 내 인간에 네 내가 최소한을 할게 내가 할게 되겠지 내가 최소한을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최소한을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최소한을 할게 내가 할게 아니..뭐가 이렇게 싱가하게 끝나? 레이디 엘지아 어... 물론이오 당신은 포박을 즉시 풀어주겠소 그들은 다른 이들을 죽였소 산채로 묻어버려서 말이오 어어어... 잠깐만 이게 뭐라고 한거 같은데? 몸값을 어디서 받았는데? 몸값을 어디서? 몸값... 그 몸값을 어디서? 어...잠깐만... 우리는 당신이 레디 엘지를 풀어주는 대신 요구조건을 기적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요청한대로 해가 떨어지고 난디... 난디... 키퍼코로넷 앞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키퍼코로넷이네요 몸값 받아내러 가죠? 쟤는 지금 제가 플라넨을 모를거 아냐 가서... 몸값도 받아야죠? 돈...돈도 없는데? 잘겠다 진주? 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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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목걸이는 별로 안되죠 자 가서 몸값을 받아내러 가죠? 아이 돈이 없어 돈이 23,000원 밖에 없는데? 이거 원래 10만 넘게 모았는데 어... 스크롤스 하느라? 얘는 뭐야? 페벌왕전 레디... 다이아나 뭐하는거 아냐? 오! 봐요 이봐요 일반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페벌이죠 그대가 이 비천한 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은함을 허락한다면 그대는... 무슨... 니네들 연극하냐? 그대는 그 자를 모두 화나게 할 거예요 나는... 또 폭등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 하지만... 내 사랑... 농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고 죽어볼래? 어... 냄새나는 그 태도만큼이나 죽어볼래 정말? 정말? 파이어볼을 한번 아니 이런... 아이 맘에 안드는데? 근데 죽이면 명성이 떨어질거 아냐 아이... 이게... 어... CCC는 뭐... 뭐였어? 거기? 흐... 아이... 맘에 안드는 작자가 되산대? 아... 죽여? 아이... 바로? 아 죽여? 아니... 바로... 죽이면... 명성 떨어져 자 키퍼코르넷으로 가죠 키퍼코르넷 앞에서 저녁에 몸값을 받을 수 있을텐데 저녁에 일단 지금은 없네요 저녁이 아니면 자 1번 가서 노예사는 어? 키퍼코르넷 앞 아냐? 키퍼코르넷 앞에서 에이 이미 집에 돌아갔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안에 있을까 해서 어? 얜가? 아 웰더 아니구나 아 진짜 없나 정말? 어 없는 모양인데? 오 뭐야 얘는? 졸이래 당검 X 다 필요 없는데? 당검도 필요 없고 슬링 오브 에버라드 다 필요 없는데? 아둘레 지팡이? 어 5레벨과 6레벨의 줌을 하나씩 더 안개할 수 있다는데 드로이드 건데 양손 무기라는게 좀 걸리네 게다가 어 썬드는 어 CF 시프터기 때문에 어 CF 하면은 5레벨 6레벨 없었다가 다시 생기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게다가 드로이드야 주인공이 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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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이드면 쓸모가할 것 같은데 오 잠깐만 타널 타널 할 필요 없다고? 슬링 오브 에버라드 어 이거는 이건 좋다 3만 5천골드인데 돈이 지금 없기네요 뭐 이렇게 좀 팔아볼까 잠깐만 3만 5천골드 어 여기 얘한테 어 니가 프렌드를 쓰고 휴먼 인플루스 링을 그리고 프렌드를 쓰고 프렌드 하나 나와 하나 있네요 너 프렌드 있나 아 그래 그래 잠깐만 이거 쓰지 말고 니가 프렌드를 쓰고요 이러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떨어뜨리고 아 나 돈이 너무 없어 아 얘 어디갔어 초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웰테르 어디갔어 웰테르 웰테르를 찾아라 아이씨 이미 다 없나봐 끝났나봐요 에이 안타깝다 돈이 없는데 저놈 버나드야 나 우리 돈 없는데 어 농부 방에서 살게 1골드 줄게 자그만도 너가 그거 하구요 다음에 프렌드를 쓰고 이러면 이러면 뭐야 실버넌스 당신은 물론 당신에게 나는 물론 당신에게 말 그런거야 당신 피부는 정말 희군 당신의 눈빛은 정말 순수하고 당신의 엉덩이는 작은 막 아니 이게 어디서 작업질이야 내 손은 그만 만지고 하하하하하하 다 하든가 바로 매직미사일 한두 대 먹고 싶어요? 이런 멍청한 짓은 그만두라고 가버려 하하하하 뭐 이런 놈이 되지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조심히 내가 약속할 수 없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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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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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896 원까지 떨어졌네요 일단 사고 베르반의 이름이 되는거야? 알겠어, 내가 가장 잘할거야 만약...몇이 되면... 하... 너는 더 빠르게 필요할거야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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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골드였는데 아까? 2만 9천... 7백 5십이야 그래도 비싼데?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싸요 어... 조금만... 조금만... 스타드 사파이어 6개랑 그래도 보석 여태까지 하나도 안팔았죠 하나도 안팔았기 때문에 좀 모였어요 조금씩만 조금씩만 5개 이상 넘어가고 3개씩만 4개 보석을 여태까지 레럴의 눈물 목걸이도 3개 하나도 안팔았다 보니까 꽤 되죠 왕의 눈물 보석도 저거 비싸다 자 이 정도만 팔고 이걸 사죠 힐링 오브 에버라드 오케이 이거는 팔고요 오케이 오 오 With all speed.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You must gather your party. It shall be. 잠깐만. Hmm. I will do it shall consider it. I will do my what to you with all. It shall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So we are going to do my best. 돈을 이렇게 다 쓰면 보드히드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해볼까? 저녁에 한번 대보고요 없죠? 아 됐잖아! 어 너는 무슨 용어하는지? 왜 안식을 얻지 못한거지? 웰린 내 곰돌이 인형을 들지앴으면 좋겠어요 리틀맨 도적이 너를 죽이고 내 곰돌이 인형을 다른 분과 함께 가져갔다고? 너를 구해주면 나한테 명성을 주는거니? 아니 알겠어 근데 유령 도와줬다고 명성이 올라갈 것 같진 않죠? 유령이잖아? 음 이름이 리니스 키퍼코로넷 제가 카퍼코로넷으로 가야죠 모든 원형은 거의 카퍼코로넷에서 있어 카퍼코로넷이 정말 자주 가게 되는 곳이네 빨리 와 음 카퍼코로넷 카퍼코로넷 또 카퍼코로넷에 가야 되네 자 카파코론의 그 방 중에 하나 있다고 하니까 방을 수행하지 뒤져보죠 자 방이라 방이라 뭐야 이런 데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여기가 일반 방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일반 방이죠? 어 어 여깄다 너 야 당신의 이름이 리네스가 맞죠? 어 어 난 작은 소녀를 복수를 하기 위하였다 이 도둑이여 어 그래 뭐 걱정하지마 산채로 잡을 생각도 없었어 음 어 일단 실명 실명을 받을래 아 이거 맞아볼래 이거 자 포박이 걸렸죠 석화를 석화네 아 다 아우 아우 뒷꿀이야 아 아 석화 걸렸어 아이템 다 날라갔어 아 몰라 뭐 좋은 아이템 주려나 별로 뭐 좋은 아이템도 없을 것 같애 아 괜히 그 그거 썼네 그냥 매직 미사일이나 쓸걸 아 아 여기 뭐 괜찮은거 있네요 그린스톤님 가자 자 근데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발더스 게이트 게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방창이 뭐라고 뭐라고 떠들면서 하니까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떠드는 모습을 참 귀엽고 깜짝해서 보고 계시는건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볼만할 것 같아서 보고 계시는건가 보고 계시는건가 아 그래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나보네요 동방님은 뭐 what is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ak it shall be 꼬마야 꼬마야 곰돌이 여기있어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자 경험치는 오 사라졌네 어 여기 웰리네 어? 음 나한테 고맙대야 뭐 고맙긴 뭐 저녁에 또 어 했던 퀘스트가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일단 와봐 저녁이 되고 뭐 여기 여기서 그 토골꾼이 있었던 거 얘가? 얘 아닌데?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케이 어어 당신은 이분도 파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은 뭐 일종의 토골꾼인가?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쟤는 뭐 싱싱한거 뭐 어떡하냐? 뭐 이런 경우마다 있어? 아 그냥 야 아 그냥 그냥 죽어 인마 이거 어디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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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쎄쎄 뭐 뭐 없냐? 안에도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아니 쎄 아니 쎄 아니 중간에 이렇게 보드기가 말걸러가지고 뭐 이렇게 됐네 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어 무덤지역의 클래스는 완료가 됐네요 잠시만요 아 좀 더 싱싱한거